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판매가격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 판매량부터 늘리겠다며 값을 내리고 있는 건데 중저가 전기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에서 승용차 모델S와 SUV 모델X 가격을 약 1만 달러 우리 돈 1,340만 원씩 인하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에서도 모델Y 가격을 260만 원 또 낮췄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점유율 만회 중국 업체 BYD가 올 상반기 세계 1위를 기록하자 가격을 내려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쟁사 흔들기 노림수도 숨어있다는 평가입니다. 가격을 낮춰 후발 주자들의 추격 의지를 꺾겠다는 건데 테슬라는 마진이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인 셈입니다. 포드와 폭스바겐 등도 마진을 포기하고 속속 가격을 인하하거나 중저가 보급형 모델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를 판매하는 베트남 업체 빈페스트는 지난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자마자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마진율이 크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써는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할인된 중국산 테슬라 모델 Y는 이번 주부터 수입돼 예약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라 전기차 승부수를 띄운 현대차 기아도 신경이 쓰이는 상황. 아직 가격 인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12년 만에 재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밀린 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인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